내가 좋아했던 춤을 너무 잊고 살았다. 결국은 춤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했던 춤을 돌이켜 봐야겠다.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본 거죠. 결국은 노래와 춤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인 것 같아요. 같이 있으면서도 어느 날 에너지? 춤 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